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, 튜브 이소핑 좋았겠다, 오빠. 아, 튜브 이소핑 좋았겠다, 오빠. 왔지? 아, 근데 안 먹어도 됐어, 오빠. , 동물이 좀, 아, 다음날 저녁에 왔어요. 바다다니. 데리러 와, 가자. 아, 다음날, 바다니. 아, 다음날, 바다니. 아, 바다니. 제시어는 끝 시리즈 너무 좋아 알았을 때 그치고 오늘의 계란을 먹어서 제가 너무 좋아해요 오늘의 계란을 먹으면 이걸 먹으러 가고 이제는 계란을 먹으러 가고 저는 계란을 먹으러 가고 계란을 먹으러 가고 그 계란을 먹으러 가고 먹는데 손잡고 손잡고 밥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밥이 조금씩 먹었어요 밥 갈래 밥을 먹으면 더 맛있어서 밥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을까요? 밥을 먹은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